오늘도 준비한 간식 모닝빵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밀크티 하지만 빨대를 잘못 갖고 왔어요 설상이에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찍으니까 드디어 둥물머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먹기 전에 한번 걸어볼게요 해외 스티커 육수빈 시저분 날씨가 왔어요 아침 일요일에 비닐 whenever 방금 시저분 비닐에 비닐의 일요일에 아침 일요일에 아침 일요일에 아침 일요일에 아침 일요일에 이제 비쥬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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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길쭉이 왔다 길쭉이 왔다 길쭉이 왔다 길쭉이 왔다 길쭉이 왔다 우리 오고나서 사람이 많아졌어 추운 날엔 어묵과 바울이거든요. 수많은 핫도그집이 있지만 여기 두가 옆에 크기가 찐이랍니다. 여기가 찐인지 짧은지 구분해주는 차. 꼭 차가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매운맛 한개만 포장하고 싶어요. 매운맛 한개만 포장하고 싶어요. 매운맛 한개만 포장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으로 먹을 때는 발딱 초기국수. 진짜 갓집이다. 사이드 메뉴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매운맛 한개만 포장하고 싶어요. 제일께 웅시미탈국수랑 베스트 메뉴 초밥 비빔박스. 먹어볼게요.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낭만적이야. 고맙다. 너무 낭만하고 싶어요.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낭만적이야.